스토어 하우스 출판사 린다 민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대화 방식도 다양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다. 어떤 형태이든 대화에는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돕는다. 짜증내지 않고 웃으며 대한다. 성숙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조직은 두 명 이상이 모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공동체임으로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조직은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들의 구성체임으로 각자의 경험과 개성을 바탕으로 조직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노력 중 하나가 바로 협력적 대화다. 나는 타자기 세대다. 과거 취업의 필수 조건은 타자기 자격증이었다. 수동 타자기는 먹지에 글씨가 찍혀 나오므로 한 번 틀리면 수정하기 매우 어려웠다. 그런 수고가 있었지만 사무실 옆을 지날 때 들리는 경쾌한 타자기 소리는 듣는 사람의 기분까지 경쾌하게 만들었다. 수동 타자기를 사용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사무실에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의 보급은 워드 기능에서 인터넷 기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내게 인터넷은 천지개벽의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내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이다. 전 세계를 내 눈앞에 가져다주는 세상으로 바꿔놓은 것이 인터넷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발로 뛰며 정보나 물품을 구해야 했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후로는 한자리에 앉아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정보기술은 더 급속히 발전해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진화 속도는 사회적 변화보다 한 발 느린 것 같다. 의사소통에서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더 대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SNS가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한정되고 있다. 이런 온라인 채팅방 형식의 소통 때문에 각 개인의 사고가 더 편협해질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더 나은 회사 운영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 건의를 요청했다. 건의사항을 접수한 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절차와 함께 내용을 공지했다. 그런데 이 공지 내용을 보고 한 직원이 자신은 너무 바빠 그 절차대로 일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 팀원이 여러 명인데 유독 그 직원만 절차를 못 따르겠다고 한 것이다.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무조건 절차대로 할 수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다음 날 팀장 중 한 명이 또 다른 불만 사항을 토로했다. 조율 방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일 의지도 없이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저들은 왜 저렇게 반대하지 공지사항이 잘못되었나 라는 생각에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다른 팀장들과 대부분의 팀원은 공지사항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왜 저들만 반대할까?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데 저런 태도는 과연 옳은 것인가? 자신은 성숙한데 상대방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협력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상호 협력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한쪽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상대방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승패의 대화 방식이다. 승패 방식의 대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공평하고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유욕과 인정욕구가 강하다. 이를 지나치게 주도하며 타인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척 하지만 사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미 결정해놓은 방식과 방향에 따라 양보가 없는 경향을 보인다. 승패 대화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3자가 개선을 요구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성격 탓으로 돌린다. 의사소통은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격은 자신의 성찰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반대로 협력적 의사소통이란 열린 마음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얻는 윈윈 대화 방식이다. 윈윈 대화 방식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런 대화는 쉽지 않다. 윈윈의 성숙한 대화를 하려면 먼저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의 모습과 행동 수준을 알아야 한다. 협력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는 솔직함에서 비롯된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미서는 식스센스에서 솔직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간적인 느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아마도 솔직함일 것이다. 솔직함은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또 솔직함은 겸손함에서 나온다. 자신감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애쓴다. 자, 이제 누구를 만나든 당당해지자. 누구를 만나든 솔직해지자.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말은 그 사람의 역사다. 생각의 역사. 정신의 역사. 인격의 역사다. 자신이 쏟아낸 말은 그대로 쌓여 복이 되거나 화가 된다. 인인의 대화를 하기 위해 입을 열기 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미 남이 되는 인생사. 사람은 판단력 교류로 결혼하고, 인내력 교류로 이혼하고, 기억력 교류로 재혼한다. 알망드 클루.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전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의 변곡점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해 결혼한다. 어느날 TV 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다. 살다 보면 사랑은 어디 가고 의리로 산다. 이 문구를 보며 부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부부가 합심해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우정으로도 의리로도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도 있다. 부부에 연을 맺었으니 사랑이 아니라 의리나 우정으로라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쿨하게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내가 협의의혼 상담의혼으로 활동할 때의 일이다. 이혼 상담을 하면서 사유를 들어보면 외도, 경제적 문제, 폭력, 성격 차이 등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성격 차이다. 그리고 성격 차이의 원인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고받는 대화가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처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두고두고 쌓아온 곰삭은 상처이므로 상담하다 보면 그 바닥을 들춰보는 것이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서로 바라보는 눈빛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을 향한 목소리는 멸시와 원망이 뒤섞여 떨리기까지 한다. 애정과 애증이 뒤엉켜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태로 상담실에 들어온다.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잠시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김없이 싸우자고 달려든다. 그들이라고 부부로서 행복한 시절이 왜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또는 본인들 스스로 맹세하고 선택한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다. 조금만 더 일찍 솔직한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그들과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한 부부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다. 사유를 들어보면 매우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 어떤 말로도 설득되지 않는 딱딱한 돌덩이로 그들의 가슴을 내리치고 있다. 모든 것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서로에 대한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어떤 말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분노의 갑옷으로 무장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혼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다. 배우자와는 이별이지만 자녀와는 이별할 수가 없다. 핏줄로 묶인 혈연 아닌가.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이혼 뒤에 가려진 피해자다.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상처는 오래 지속된다. 부모의 성숙하지 못한 이혼 태도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미움을 쌓아둔 채 헤어지면 두 사람은 자녀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험담한다. 서로 나쁜 사람이라며 탓한다. 자신의 이혼을 정당하기 위해서라도 자녀에게 상대방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 중간에 낀 자녀는 명문도 모른 채 양쪽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길을 잃고 만다. 부부간의 소통 부재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된다. 상담사례 중에는 이혼은 했지만 친구로 남은 부부도 있었다. 상담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경우다. 외국에서 만난 이들은 결혼하면 한국에서 살기로 약속했는데 아내가 한국 사회는 외국인이 살기 어렵다며 자국으로 돌아가 공부를 더 하고 돌아오겠다며 이혼 신청을 한 것이다. 남편은 부인이 돌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고 자국으로 보내주었고 둘은 이혼 후에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둘은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다른 부부와 달리 서로 위로하며 상대방의 앞날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혼 신청 부부 대상으로 이혼 숙녀 기간제와 상담 공고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합의 이혼을 할 때 이혼이 너무 빨리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숙녀 기간을 두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혼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갈등과 애증이 있었으니 상담하거나 다시 숙고해 이혼을 재고해보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해보면 이혼을 잘하게 하는 제도에 가깝다. 서로 지친 감정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이혼할 경우 아무 준비도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 일을 막고자 한 것이다.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스스로 독립해 이혼하기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2차 부작용이 줄기 때문이다. 상담하는 동안 부부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버림받은 느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말이다. 이혼은 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식지 않은 분노와 상실감이 든다고 했다. 무섭고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났다는 자유로움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이혼한 부부들은 심리적 고통과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성경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한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혼으로 가기 전 서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이혼해야겠다면 이혼에 이르게 된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성숙한 이혼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과 자녀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일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늦지 않게 지금 누군가에게 사과하기를 거절한다면 이 순간은 언젠가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로 기억될 것이다. 토바베타 안 보는 데서는 나라님 흉도 본다라는 숙담이 있다. 하물며 직장 상사나 사장을 흉보는 것쯤이야 다반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LG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가십성 대화 소재는 상사의 리더십 동료 뒷담화 연예인과 정치인 보상과 승진에 대한 불만 사내 연애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뒷담화 소재는 역시 직장 상사였다. 과연 이런 뒷담화는 옳은 것일까 뒷담화는 뒤에서 말을 주고받는 행위로 가벼운 흉보기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뒷담화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변하고 심하면 중상모략이 될 수도 있다. 오죽하면 프란시스코 교황도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 라고 하셨을까 뒷담화의 더 안 좋은 모습은 뒷담화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에이 가벼운 농담으로 한 말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뒷담화의 내용이 모두 틀리거나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안이 땡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모두 맞는 것도 아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 각자 상황에서 해석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사에 대한 뒷담화의 경우 일선 직원들과 상사의 상호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중간자가 없다면 오해가 계속 쌓이기 쉽다. 내가 부장으로 입사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새로운 직장 직원들은 근로 의욕이 높지 않았다. 실수도 잡고 업무 처리도 빈틈이 많았다. 업무 추진 속도도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직원들은 모여 허구한 날 힘들다는 하소연과 불만만 늘어놓기를 쓰였다. 사장이 직원들 의견에는 기교리지 않고 업무 개선도 없이 새로운 일들만 벌인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기존 업무의 추가 업무까지 수행하기 위해 야근이 작고 그럴수록 업무는 비효율적이 된다며 불만이 팽배했다. 직원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과 업무 논의를 하는데 그날도 사장은 전후 사장 없이 지시사항을 무조건 수행해 놓으라고 했다. 결국 나는 직원들이 이런 업무 방식을 불편해하고 있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사장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사장은 그런 내 직원을 수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부장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도대체 오부장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라며 허통치는 것이었다. 사장의 그런 태도에서 직원들은 사장을 소중히 생각하는데 사장은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고 사장님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 직원들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은 대표님이 잘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말았다. 사장은 어이없다는 듯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나가보라고 말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물론 내가 사장에게 직원했지만 단둘이 있을 때였고 사장과 직원 모두를 위해 그런 거지 나 하나 편하자고 그런 건가? 사장의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장의 어이없는 표정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말한 내용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말하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었나? 그래도 회사 사장인데 내가 너무 무례했나? 내 자리로 돌아와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니 내 태도가 분명히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장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난감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과하기는 점점 어려울 것 같아.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사장실로 들어갔다. 사장은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았는지 굳은 표정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이거야 이 자세가 된 거야 잘못을 말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지 좋은 자세네요 그럼 됐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사장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실수를 했다. 한쪽 입장만 듣고 다른 한쪽 입장은 듣지 않은 것이다. 직원들 입장은 고려했지만 상대방인 사장의 입장과 고뇌는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장의 잘못만 지적한 것이다. 나의 그런 태도에 사장은 화가 났던 것이다. 더구나 큰 조직 사회에서 한쪽만 항상 옳고 다른 쪽은 항상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날의 해프닝을 통해 말할 때 특히 직원이나 충고를 할 때는 반드시 양쪽 입장을 듣고 객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과는 늦어질수록 하기 어려워진다. 사과의 힘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깨달음도 얻었다. 또 사과하는 즉시 흔쾌히 받아준 사장의 태도를 보고 연륜이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는 사장의 태도와 같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은 하루였다. 사장은 용기있게 사과할 수 있는 내 모습에서 나와의 관계 개선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 사건은 사장과 나의 관계가 솔직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나는 직원들의 의견과 사장의 의견을 양쪽에 솔직하게 잘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갈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솔직함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신뢰는 조직을 이끄는 데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해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 온 힘을 기울여 듣기 깊이 듣고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다. 다정하게 말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다. 베트남 속담 대화는 감정을 쌓이게도 하고 풀어지게도 한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이 꼬이거나 술술 풀리기도 한다. 대화할 때는 직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은유적으로 하기도 한다. 어떤 대화는 매우 진중하고 또 어떤 대화는 매우 경쾌하다. 대화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거기에 담긴 정서도 매우 다양하다. 따뜻한 대화와 차가운 대화 진실한 대화와 가식적인 대화 날카로운 대화와 부드러운 대화 공감이 가는 대화와 공허한 대화 쉽게 꺼내기 어려운 대화와 일상적인 대화 기쁨이나 용기를 주는 대화와 분노와 좌절을 주는 대화 일방적인 대화와 쌍방의 대화 어려운 대화와 쉬운 대화 등 셀 수가 없다. 대화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는 마주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나 의사소통 중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이 대화다. 대화는 그리스어 다이어 다이어 블러스 로고스가 어원 이므로 대화 독백 방백 침묵을 모두 포함하지만 독백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소통은 구어나 문어를 통한 언어적 요소는 물론 몸짓 자세 얼굴 표정 눈 맞춤 목소리 억양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 행위다. 의사소통의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단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어다. 다양한 대화 중 진실한 대화는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준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있고 공감적인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품격있는 대화는 건강한 관계를 강화시키며 거짓되거나 좌절을 주는 대화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어떤 대화는 말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기도 한다. 그만큼 대화는 중요하다. 대화에서 듣기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듣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듣기는 공감적 듣기다. 공감적 듣기는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까지 함께 해야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이성적 듣기로 감성이 배제되고 머리로만 냉철히 듣는 것이다. 가장 낮은 단계는 듣는 척 하는 것이다. 눈은 상대방을 보고 있지만 머리로는 대화와 상관없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듣는 척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듣는 척 하는 것은 상대방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므로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 잘 들으려면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할 때 집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자신의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집중하기 더 어렵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선택적 듣기다. 상대방 이야기 중 듣고 싶거나 관심 있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다. 이런 듣기 유형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게 된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응? 언제?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와 같은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이라면 자신이 선택적 듣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공감적 듣기를 경청이라고 한다. 경청은 상대방이 전달하려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잠재된 동기나 정석까지 귀 기울여 드는 것이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의 저자 존 그레이는 경청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아무 비난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판단이나 충고 질문 해석 등의 반응을 보이지 말고 수용하는 자세가 경청의 가장 좋은 자세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는 대화는 마음속 깊은 대화 진실한 대화로 우리를 안내한다. 자신의 모든 신경세포와 정신을 기울여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임으로 그 행위만으로도 치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호칭이 저놈을 부른다. 부부생활은 기나긴 대화와 같다. 결혼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에 속한다. 니체 호칭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칭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정표다. 예로부터 부부간 호칭은 여보 당신이다. 여보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쓰며 보배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당신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쓰며 마땅히 자기 몸처럼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요즘 부부간 호칭은 오빠 자기야 누구누구 엄마 미선아 등 다양하다. 아내를 미선아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많다. 호칭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연애 시절에는 둘만 괜찮으면 아무 호칭이든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 후에도 그러면 곤란하다. 당장 호칭을 바꾸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잠시면 된다. 서로 노력해 상대방에게 존중을 담은 진심어린 호칭을 부르는 것이 어떨까. 나아가 일상 대화도 존대어로 바꾸면 어떨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적이면서 존중이 담긴 부부간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깜짝 놀랄 부부간 호칭도 있다. 야라고 부르는 것이다. 내가 잘 아는 동생은 무척 착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깊다.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아내에게 야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적이 있다. 그렇게 착하고 온순하던 젊은이는 간데 없고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변해 있었다. 타인이 함께 있을 때도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나는 너무 놀라. 부부간 호칭이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예의도 없어 라고 야단 쳤다. 호칭부터 전칭으로 거치고 아이도 있는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그 동생은 뭐 어때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괜찮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아내를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미선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바뀌면서 미선화에서 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도 남편을 너라고 부르며 맞대응했고 결국 그 부부는 16년간의 부부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서로 하대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 존중 없는 호칭과 무례한 대화는 상호신뢰를 급속히 무너뜨렸다. 마음의 상처는 계속 쌓였고 결국 회복되지 못했다. 부부간 호칭이 대수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스스럼 없는 호칭을 통해 애정과 친밀감을 더 느낄 수 있고 존중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정경이 담긴 호칭을 불러주면 분명히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 가정에서의 변화는 물론 부부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많아진다. 독일의 문호 게랄트 히터는 존엄하게 산다는 것에서 학대당하고 멸시받으며 자란 아이가 자신의 삶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나지 못하면 오직 자신의 경험에 확신을 갖고 기만 학대 멸시를 당연시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됨으로 성숙하고 올바른 인간이 되려면 인간다움을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다움을 찾는 것은 타인, 특히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으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평등하고 진심을 담은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녀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다. 대화를 하려면 이동규 교수의 주장처럼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 그런데 대화는 호칭을 불러야 시작된다. 호칭을 안 부르고 대화를 시작할 수는 없다. 결국 호칭은 대화의 물꼬를 드는 진검다리다. 이 진검다리부터 튼튼히 잘 놓아야 무사히 다리를 건너고 존엄하게 살 수 있다.